PL은 연속자음으로 P는 F, L은 르 소리가 두 번 나고 A는 에, N은 느 소리가 나요. F와 앞에 있는 르는 같이 소리나서 풀, 레와 느는 같이 소리나서 렌, 플렌. 한 번에 읽으면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L은 르, O는 시가 거꾸로 된 발음기호의 소리로 O와 어의 중간 소리가 나요. O라고 써줄게요. S는 S, T는 T 소리가 나요. 르와 O는 같이 소리나서 로, S는 혼자 소리나서 스, T도 혼자 소리나서 트, 로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로스트 한 번에 읽으면 Lost 잃어버린 이라는 뜻이에요. CH는 단어의 앞에 오면 츄 소리가 나고, U, R은 이중 모음으로 얼. CH가 단어의 끝에 오면 취 소리가 나요. 처와 르는 같이 소리나서 철. 취는 혼자 소리나서 취. 철의 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철취 한 번에 읽으면 Church Church 교회라는 뜻이에요. B는 V, E는 E, N은 느, D는 D 소리가 나요. 배와 느는 같이 소리나서 벤, D는 혼자 소리나서 드, 벤드 Dr. 밴드 밴드 한 번에 읽으면 밴드 밴드 숙이다 또는 굽히다라는 뜻이에요. M은 느, O, O는 이중 모음으로 U 소리가 나고, D는 드 소리가 나요. 무와 우는 같이 소리나서 무, 드는 혼자 소리나서 듣, 무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무드 한 번에 읽으면 기분 또는 분위기라는 뜻이에요. 피는 푸 유와 리는 하나의 소리로 유얼 소리가 나요. 푸와 유는 같이 소리나서 퓨, 어워르도 같이 소리나서 얼, 어레르 소리는 얼 소리를 내주세요. 퓨얼 한 번에 읽으면 순수한이라는 뜻이에요. 에프는 푸, 오오는 이중모음으로 우 소리가 나고, 엘은 르 소리가 나요. 푸와 르는 같이 소리나서 풀, 풀의 푸 소리는 에프 소리를 내주세요.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풀 한 번에 읽으면 풀 바보라는 뜻이에요. CH는 단어의 앞에 오면 추 소리가 나고, 오 두 개는 이중모음으로 우, S는 즈, 뒤에 이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추와 우는 같이 소리나서 추, 쯔는 혼자 소리나서 쯔 쯔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쯔즈 한 번에 읽으면 쯔즈 쯔즈 고르다 또는 선택하다 라는 뜻이에요. S는 스 T는 트 I는 이 C, C, K는 크 소리가 나요. S는 혼자 소리나서 스 T와 크는 같이 소리나서 틱 스틱 한 번에 읽으면 스틱 스틱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I는 이 E, N 두 개는 느 소리가 나요. E와 느는 같이 소리나서 인 인 한 번에 읽으면 인 인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CH는 단어의 앞에 오면 추 소리가 나고 A는 에 N은 느 C는 스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채와 느는 같이 소리나서 첸 스는 혼자 소리나서 스 첸스 한 번에 읽으면 CHANCE CHANCE 기회라는 뜻이에요. M은 MU U는 O S는 스 T는 T 소리가 나요. MU와 O는 같이 소리나서 M어 S는 혼자 소리나서 스 T도 혼자 소리나서 T MUST 한 번에 읽으면 MUST MUST 해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H는 H O는 장모음으로 O 소리가 나고 L은 R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H와 O는 같이 소리나서 HO U와 O는 같이 소리나서 UL HOLE 한 번에 읽으면 HOLE HOLE G가스 구멍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G는 그 A는 에 S는 S 소리가 나요. 그와 애는 같이 소리나서 개 S는 혼자 소리나서 스 개스 한 번에 읽으면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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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기체라는 뜻이에요. L은 R AI는 이중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EY도 EY도 이중모음으로 EL 소리가 나요. 르와 애는 같이 소리나서 레 E는 혼자 소리나서 E O와 르도 같이 소리나서 EL EL의 르 소리는 EL 소리를 내주세요. 레이얼 한 번에 읽으면 레이얼 레이얼 층 또는 단계라는 뜻이에요. W는 우 A는 장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V는 V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우와 애는 같이 소리나서 외 E는 혼자 소리나서 E V도 혼자 소리나서 V V의 V 소리는 V 소리를 내주세요. WAVE 한 번에 읽으면 WAVE WAVE 파도 또는 물결 이라는 뜻이에요. M은 M O는 시가 거꾸로 된 발음기우의 소리로 O와 E의 중간 소리가 나요. O라고 써줄게요. S 두 개는 S 소리가 나요. M와 O는 같이 소리나서 MO S는 혼자 소리나서 S MO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MOS 한 번에 읽으면 MOSS MOSS 이끼라는 뜻이에요. B는 V R은 R E A는 A 소리가 나고 K는 K 소리가 나요. V는 혼자 소리나서 V R와 N은 같이 소리나서 R E는 혼자 소리나서 E K도 혼자 소리나서 K V의 V 소리는 V 소리를 내주세요. 브레이크 한 번에 읽으면 BREAK BREAK 깨다 또는 부수다 라는 뜻이에요. S는 S T는 T U는 O D는 D Y는 E 소리가 나요. S는 혼자 소리나서 S S S T와 O는 같이 소리나서 T T T와 E도 같이 소리나서 D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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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읽으면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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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다 라는 뜻이에요. B는 V E는 A T는 T 소리가 나요. 배와 T는 같이 소리나서 Bet 뒤에 T 소리를 살짝 한 번 더 내주세요. Bet 한 번 읽으면 Bet Bet 내기하다 라는 뜻이에요. M은 M A는 장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L은 R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M와 N은 같이 소리나서 ME E와 L도 같이 소리나서 일 매일 한 번에 읽으면 매요 매요 남성 남성 이라는 뜻이에요. P는 F I E는 이중모음으로 E 소리가 나고 C는 S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F와 E는 같이 소리나서 P S는 혼자 소리나서 S P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Peace 한 번에 읽으면 Peace Peace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S는 S C는 크 A는 장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L은 르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S는 혼자 소리나서 S 크와 N은 같이 소리나서 케 이와 르도 같이 소리나서 일 스케일 한 번에 읽으면 스케요 스케요 체중계 또는 저울이라는 뜻이에요. T는 T A는 E G는 그 소리가 나요. T와 N은 같이 소리나서 태 그는 그는 혼자 소리나서 그 태 그 한 번에 읽으면 태 태 태 꼬리표라는 뜻이에요. E는 E R은 르 O R은 이중모음으로 R 소리가 나요. E는 혼자 소리나서 E R와 R는 같이 소리나서 R R의 R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에럴 한 번에 읽으면 에럴 에럴 실수 또는 오류라는 뜻이에요. C는 그 O I는 이중모음으로 O E 소리가 나고 N은 느 소리가 나요. 그 와 O는 같이 소리나서 코 이와 느도 같이 소리나서 인 코 인 한 번에 읽으면 코 코 코 인 동전 또는 주 라는 뜻이에요. P는 F I는 E C는 크 T U R E는 하나의 소리로 처 소리가 나요. P와 크는 같이 소리나서 픽 처는 혼자 소리나서 처 픽처 한 번에 읽으면 사진 또는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G는 그 R은 르 OU는 이중모음으로 아우 소리가 나고 N은 느 D는 드 소리가 나요. 그는 혼자 소리나서 그 르와 A는 같이 소리나서 라 우아늘도 같이 소리나서 운 드도 혼자 소리나서 드 라의 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그라운드 한 번에 읽으면 그라운드 그라운드 땅 또는 운동장 이라는 뜻이에요. S는 S I는 E N은 느 소리가 나요. C와 느 는 같이 소리나서 신 신 한 번에 읽으면 신 신 죄 또는 죄악이라는 뜻이에요. M은 M I는 E D 두 개는 D 소리가 나고 L은 르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무와 E는 같이 소리나서 미 드와 르는 같이 소리나서 들 미들 한 번에 읽으면 미 가운데 또는 중간의 이라는 뜻이에요. G는 그 U U U Y는 그와 A는 같이 소리나서 가 E는 혼자 소리나서 이 가 이 한 번에 읽으면 가 가 가 남자 사람 또는 녀석이라는 뜻이에요. P 는 F E A는 이중모음으로 E 소리가 나고 K는 크 소리가 나요. F와 E는 같이 소리나서 피 크는 혼자 소리나서 크 P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피크 한 번에 읽으면 피크 피크 산콕대기 산콕대기 또는 절정이라는 뜻이에요. D는 D R은 르 A는 에 G는 크 소리가 나요. D는 혼자 소리나서 드 르와 에는 같이 소리나서 레 그는 혼자 소리나서 크 레르 소리는 알소리를 내주세요. 드래그 한 번에 읽으면 드래그 드래그 끌다 라는 뜻이에요. F는 F R은 르 A는 에 NK는 이중자음으로 응크 소리가 나요. F는 혼자 소리나서 푸 레와 받침 이응은 같이 소리나서 랭 크 는 혼자 소리나서 크 F의 F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세요. 프랭크 한 번에 읽으면 프랭크 프랭크 솔직한 이라는 뜻이에요. S는 S C는 크 AR은 이중모음으로 R 소리가 나요. S는 혼자 소리나서 스 카와 르는 같이 소리나서 칼 카레르 카레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뒤에 점 두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스칼 한 번에 읽으면 스칼 스칼 상처 또는 흉터라는 뜻이에요. S는 S T는 T O는 장모음으로 O 소리가 나고 N은 N은 N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S는 혼자 소리 나서 S T와 O는 같이 소리 나서 TO U와 N도 같이 소리 나서 UN STONE 한 번 한 번에 읽으면 STONE STONE 돌 이라는 뜻이에요. T는 T R은 R A는 장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C는 S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T는 혼자 소리 나서 T R와 N은 같이 소리 나서 RE E도 혼자 소리 나서 E S도 혼자 소리 나서 S TRACE 한 번에 읽으면 TRACE TRACE 추적하다 또는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P는 F R은 R I는 장모음으로 I 소리가 나고 G는 Z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F는 혼자 소리 나서 F R와 R은 같이 소리 나서 RA E는 혼자 소리 나서 E Z도 혼자 소리 나서 Z RA 의 R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시고 Z의 Z 소리는 Z 소리를 내주세요. 프라이즈 한 번에 읽으면 프라이즈 프라이즈 상 또는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R은 R I는 E CH는 이중자음으로 단어의 뒤에 오면 취 소리가 나요. R와 E는 같이 소리 나서 리 C는 혼자 소리 나서 취 리 에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Rich 한 번에 읽으면 Rich Rich 부유한 이라는 뜻이에요. S는 S M은 M AR은 이중 모음으로 R 소리가 나고 T는 T 소리가 나요. S는 혼자 소리 나서 S 마 와르는 같이 소리 나서 말 T는 혼자 소리 나서 T 마레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Smart 한 번 읽으면 Smart Smart 깔끔한 또는 영리한 이라는 뜻이에요. B는 V E는 에 S는 S T는 T 소리가 나요. V와 N은 같이 소리 나서 배 S는 혼자 소리 나서 S T도 혼자 소리 나서 T Best 한 번 한 번 한 번 읽으면 Best 최고의 라는 뜻이에요. G, L은 연속 자음으로 G는 그 L은 르 소리가 두 번 나고 A는 에 D는 드 소리가 나요. 그 와 앞에 르는 같이 소리 나서 글 르와 에도 같이 소리 나서 레 드는 혼자 소리 나서 드 글레드 한 번 읽으면 Glad Glad 기쁨 이라는 뜻이에요. S는 S N은 느 A는 장모음으로 A 소리 나고 K는 크 뒤에 E는 소리 소리 나지 않아요. S는 혼자 소리 나서 S 느 와 N은 같이 소리 나서 네 E는 혼자 소리 나서 E 크도 혼자 소리 나서 크 스네이크 한 번 읽으면 스네이크 스네이크 뱀이라는 뜻이에요. F는 F R은 르 A는 장모음으로 A 소리 소리 나고 M은 무 뒤에 E는 소리 소리 나지 않아요. F는 혼자 소리 나서 F 르 E와 N은 같이 소리 나서 레 E와 무도 같이 소리 나서 임 F F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시고 레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프레임 한 번에 읽으면 프레임 프레임 틀 또는 액자라는 뜻이에요. 더블 W는 U I는 장모음으로 I 소리 나고 S는 Z 뒤에 E는 소리 나지 않아요. 우아 아는 같이 소리 나서 와 E는 혼자 소리 나서 E Z도 혼자 소리 나서 Z Wise 한 번 읽으면 Wise Wise 지혜로운 이라는 뜻이에요. P는 F, R은 R, E는 E, S 두 개는 S 소리가 나요. F는 혼자 소리 나서 그, R와 E는 같이 소리 나서 레, S는 혼자 소리 나서 스, 레, 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프레스 한 번에 읽으면 누르다 또는 얼론이라는 뜻이에요. S는 S, M은 M, O는 장모음으로 O 소리가 나고, K는 K,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S는 혼자 소리 나서 스, M와 O는 같이 소리 나서 모, U도 혼자 소리 나서 우, K도 혼자 소리 나서 크, 스모우크, 한 번에 읽으면 스모우크, 스모우크. 스모우크 연기라는 뜻이에요. F는 F, R은 R, E, E는 이중 모음으로 E 소리가 나요. F는 혼자 소리 나서 F, R, E는 같이 소리 나서 리, F의 F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시고, 리의 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프리 한 번에 읽으면 프리 자유로운이라는 뜻이에요. M은 V, E, A는 이중 모음으로 E 소리가 나고, N은 느 소리가 나요. 미와 느는 같이 소리 나서 민, 민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민 한 번에 읽으면 민 민 못된이라는 뜻이에요. F는 F, I는 장 모음으로 I 소리가 나고, N은 느,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F와 A는 같이 소리 나서 파, E와 N도 같이 소리 나서 인, 파의 F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세요. 파인 파인 한 번에 읽으면 파인 파인 좋은 이라는 뜻이에요. S는 S, A는 장 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M은 무,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파인 P는 혼자 소리 나서 네요. 르와 아는 같이 소리나서 라 이는 혼자 소리나서 이 쓰도 혼자 소리나서 쓰 라에 르소리는 알소리를 내주세요. 프라이스 한 번 읽으면 프라이스 프라이스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S는 쓰 A는 장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F는 푸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S와 N은 같이 소리나서 세 E는 혼자 소리나서 이 푸도 혼자 소리나서 푸 푸의 푸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세요. 세이프 한 번에 읽으면 세이프 세이프 안전한 이라는 뜻이에요. L은 르 A는 장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T는 트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르와 N은 같이 소리나서 레 E는 혼자 소리나서 이 트 도 혼자 소리나서 트 레이트 한 번에 읽으면 레이트 늦은 이라는 뜻이에요. S는 스 W는 우 E 두 개는 이중 모음으로 E 소리가 나고 T는 트 소리가 나요. S는 혼자 소리나서 스 U와 E는 같이 소리나서 위 트 도 혼자 소리나서 트 위 옆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스위트 한 번에 읽으면 스위트 스위트 달콤한 이라는 뜻이에요. M은 M은 O는 오후 소리가 나고 T, I, O에는 하나의 소리로 션 소리가 나요. M과 O는 같이 소리나서 모 우는 혼자 소리나서 우 션도 혼자 소리나서 션 모션 한 번에 읽으면 모션 모션 동작이라는 뜻이에요. F, L은 연속자음으로 F는 F L은 르 소리가 두 번 나고 U는 우 소리가 나요. F와 앞에 르는 같이 소리나서 풀 르와 우도 같이 소리나서 루 풀의 F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세요. 루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플루 한 번에 읽으면 플루 플루 독감이라는 뜻이에요. C는 크 A는 에 P는 푸 T, U, R, E는 하나의 소리로 처 소리가 나요. 케와 푸는 같이 소리나서 캡 처는 혼자 소리나서 처 캡처 캡처 한 번에 읽으면 캡처 캡처 생포 또는 사로잡다 라는 뜻이에요. I는 장모음으로 I 소리가 나고 C는 C는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A는 혼자 소리나서 A I도 혼자 소리나서 E S도 혼자 소리나서 S 아이스 아이스 한 번에 읽으면 아이스 아이스 얼음이라는 뜻이에요. V는 V E는 A R은 르 르 Y는 E 소리가 나요. V와 N은 같이 소리나서 배 르와 E도 같이 소리나서 리 배의 부 소리는 V 소리를 내주시고 리의 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베리 한 번에 읽으면 베리 베리 매우 라는 뜻이에요. L은 르 A는 E S는 S T는 T 소리가 나요. 르와 N은 같이 소리나서 레 S는 혼자 소리나서 S T도 혼자 소리나서 T 레스트 한 번에 읽으면 라스트 라스트 최후의 라는 뜻이에요. F는 F E는 E V는 V ER은 이중모음으로 R 소리가 나요. F와 E는 같이 소리나서 P 버와르도 같이 소리나서 벌 P의 F 소리는 F 소리를 내고 벌의 F 소리는 V 소리를 내주세요. P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피벌 한 번에 읽으면 Fever Fever 열 또는 발열이라는 뜻이에요. C C L은 연속자음으로 C는 C L은 R 소리가 두 번 나고 I는 E N은 N I는 E C는 C C 소리가 나요. C와 앞에 르는 같이 소리나서 C 르와 E도 같이 소리나서 리 니와 크도 같이 소리나서 니 클리닉 한 번에 읽으면 클레닉 클레닉 병원이라는 뜻이에요. D는 T E는 E N은 N Y는 I 소리가 나요. D와 I는 같이 소리나서 디 느와 A도 같이 소리나서 나 E는 혼자 소리나서 이 D deny 한 번에 읽으면 deny deny 거절하다 라는 뜻이에요. M은 M O는 A NK는 이중자음으로 응크 소리가 나요. 뭐와 받침 이응은 같이 소리 나서 멍 크는 혼자 소리 나서 크 멍크 한 번에 읽으면 멍크 멍크 승려라는 뜻이에요. F는 푸 E, A는 이중 모음으로 이 소리가 나고 S는 스, T는 트 소리가 나요. F와 E는 같이 소리 나서 P 쓰는 혼자 소리 나서 스 트도 혼자 소리 나서 트 P의 F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세요. P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피스트 한 번에 읽으면 Fist 축제 또는 잔치라는 뜻이에요. N은 느, 유는 어 T는 트 소리가 나요. 너와 트는 같이 소리 나서 Not 뒤에 트 소리를 살짝 한 번 더 내주세요. Not 한 번에 읽으면 Not Not 나무 열매 또는 경과라는 뜻이에요. S는 스 C는 크 O, R, E는 O, R 소리가 나요. S는 혼자 소리 나서 스 크와 O는 같이 소리 나서 코 얼은 혼자 소리 나서 얼 얼, 에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스코얼 한 번에 읽으면 스코얼 스코얼 점수 또는 득점이라는 뜻이에요. B는 V I는 I N은 느 D는 드 소리가 나요. V와 A는 같이 소리 나서 파 E와 느도 같이 소리 나서 인 D는 혼자 소리 나서 드 바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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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다 또는 메다 라는 뜻이에요. I는 E N 두 개는 느 소리가 나고 E, R은 이중 모음으로 얼 소리가 나요. E는 혼자 소리 나서 E 너와 르는 같이 소리 나서 너, 널 널 너레르 소리는 얼 소리를 내주세요. 이널 한 번에 읽으면 이널 이널 안의 또는 내부의 라는 뜻이에요. S는 S는 T는 T A는 장 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T는 T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S는 혼자 소리 나서 S S T와 N은 같이 소리 나서 T E도 혼자 소리 나서 E T도 혼자 소리 나서 T State 한 번에 읽으면 State State 국가 또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G는 그 그 A I는 이중 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N은 느 소리가 나요. 그와 애는 같이 소리 나서 개 이와 느도 같이 소리 나서 인 개인 한 번에 읽으면 gain gain 얻다 라는 뜻이에요. 이는 에 CH는 크 소리가 나고 O는 오후 소리가 나요. 애는 혼자 소리 나서 에 크와 오는 같이 소리 나서 코 우는 혼자 소리 나서 우 에코 한 번에 읽으면 에코 에코 메아리 라는 뜻이에요. S는 이 A는 이중 모음으로 E 소리가 나고 T는 트 소리가 나요. S와 E는 같이 소리 나서 C T는 혼자 소리 나서 T C 뒤에 점수계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시트 한 번에 읽으면 seat seat 자리 또는 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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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뜻이에요. P는 F O R은 이중 모음으로 올 소리가 나고 T는 트 소리가 나요. 포와 르는 같이 소리 나서 폴 트는 혼자 소리 나서 T 폴의 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폴트 한 번에 읽으면 폴트 폴트 항구라는 뜻이에요. R은 르 E는 에 N은 느 T는 트 소리가 나요. 레와 느는 같이 소리 나서 렌 트는 혼자 소리 나서 트 렌의 르 소리는 얼 소리를 내주세요. 렌트 한 번에 읽으면 렌트 렌트 집세라는 뜻이에요. H는 흐 AW는 시가 거꾸로 된 발음기호의 소리로 O와 어의 중간 소리가 나요. O라고 써줄게요. K는 크 소리가 나요. 흐와 O는 같이 소리 나서 호 크는 혼자 소리 나서 크 호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호크 한 번에 읽으면 호크 호크 동물 매 라는 뜻이에요. G, L은 연속자음으로 G는 그 L은 르 소리가 두 번 나고 O, O는 이중모음으로 우 M은 무 Y는 이 소리가 나요. 그와 앞에 르는 같이 소리 나서 글 르와 우 도 같이 소리 나서 루 루 루와 이도 같이 소리 나서 미 루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글루미 한 번에 읽으면 글루미 글루미 우 우란 이라는 뜻이에요. R은 르 U는 어 SH는 단어의 뒤에 오면 시 소리가 나요. 르와 어 는 같이 소리 나서 러 시는 혼자 소리 나서 시 러의 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러시 한 번에 읽으면 러시 러시 서두르다 라는 뜻이에요. CH는 단어의 앞에 오면 츄 소리가 나고 EA는 이중 모음으로 E 소리가 나고 T는 트 소리가 나요. 츄와 E는 같이 소리 나서 치 트는 혼자 소리 나서 트 시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치트 한 번에 읽으면 치트 치트 속이다 라는 뜻이에요. F는 F AIR은 하나의 소리로 에얼 소리가 나요. F와 애는 같이 소리 나서 페 얼은 혼자 소리 나서 얼 페의 푸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시고 어뢰 르 소리는 얼 소리를 내주세요. 페열 한 번에 읽으면 페열 페열 공평한 이라는 뜻이에요. S는 S는 I는 E M은 M P는 F L은 R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C와 M는 같이 소리 나서 심 F와 르도 같이 소리 나서 F 심플 한 번에 읽으면 Simple 간단한 이라는 뜻이에요. P는 F A는 에 T는 T 소리가 나요. 페와 트는 같이 소리 나서 Pet 뒤에 T 소리를 살짝 한 번 더 내주세요. Pet 한 번에 읽으면 Pet Pet 쓰다듬다 라는 뜻이에요. H는 흐 E A는 이중모음으로 에 소리가 나고 V는 V Y는 E 소리가 나요. 흐와 N은 같이 소리 나서 해 V와 E도 같이 소리 나서 B B의 V 소리는 V 소리를 내주세요. Heavy 한 번에 읽으면 Heavy 무거운 이라는 뜻이에요. W는 우 I는 장모음으로 I 소리가 나고 D는 드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우와 A는 같이 소리 나서 와 E는 혼자 소리 나서 E 드 도 혼자 소리 나서 드 와이드 한 번에 읽으면 wide wide 넓은 이라는 뜻이에요. R은 르 O는 A B는 V 소리가 나요. 라와 V는 같이 소리 나서 랍 라벨의 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랍 한 번에 읽으면 랍 랍 도둑질하다 라는 뜻이에요. S는 S I는 E CK는 크 소리가 나요. C와 크는 같이 소리 나서 식 식 한 번에 읽으면 SICK SICK 아픈 이라는 뜻이에요. N은 느 E A R은 하나의 소리로 이열 소리가 나요. 느와 이는 같이 소리 나서 니 얼은 혼자 소리 나서 얼 얼에 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니얼 한 번에 읽으면 니얼 니얼 가까운 이라는 뜻이에요. H는 흑 I는 아이 GH는 무금으로 소리가 나지 않아요. 흐와 아는 같이 소리 나서 하 이는 혼자 소리 나서 이 하이 한 번에 읽으면 하이 하이 높은 이라는 뜻이에요. B는 V E는 A G는 그 소리가 나요. V와 A는 같이 소리 나서 배 그는 혼자 소리 나서 그 배그 한 번에 읽으면 한 번에 읽으면 배그 간청하다 라는 뜻이에요. F는 F A는 에 S는 S T는 트 소리가 나요. F와 A는 같이 소리 나서 배 S는 혼자 소리 나서 S T도 혼자 소리 나서 T FAST 한 번에 읽으면 FAST FAST 빠른 이라는 뜻이에요. L은 르 O, U는 이중 모음으로 아우 소리가 나고 D는 드 소리가 나요. 르와 A는 같이 소리 나서 라 우는 혼자 소리 나서 우 드도 혼자 소리 나서 드 라우드 한 번에 읽으면 라우드 라우드 시끄러운 이라는 뜻이에요. S는 S E는 에 T는 트 소리가 나요. 세와 트는 같이 소리 나서 셋 뒤에 트 소리를 살짝 한 번 더 내주세요. 세트 한 번에 읽으면 세트 세트 놓다 또는 맞추다 라는 뜻이에요. B는 V U는 E S는 Z Y는 E 소리가 나요. V와 E는 같이 소리 나서 B Z와 E도 같이 소리 나서 G B B B B B 한 번에 읽으면 B B B B B B 바쁜 이라는 뜻이에요. W는 U A는 O N은 N T는 T 소리가 나요. W와 N은 같이 소리 나서 WON T는 혼자 소리 나서 T WON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WONT 한 번에 읽으면 W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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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하다 라는 뜻이에요. R은 R I는 E P는 F 소리가 나요. 리와 F는 같이 소리 나서 RIP RIP의 R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시고 D F 소리를 살짝 한 번 더 내주세요. RIP 한 번에 읽으면 RIP RIP 찌다 라는 뜻이에요. T는 T A는 장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K는 K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T와 N은 같이 소리 나서 T E는 혼자 소리 나서 E K도 혼자 소리 나서 K TAKE 한 번에 읽으면 TAKE TAKE 가져가다 라는 뜻이에요. S는 S E는 E L 두 개는 R 소리가 나요. S와 R는 같이 소리 나서 SELL SELL 한 번에 읽으면 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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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다 라는 뜻이에요. S는 S A는 장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V는 V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S와 N은 같이 소리 나서 SELL E는 혼자 소리 나서 E V도 혼자 소리 나서 V V V의 V 소리는 V 소리를 내주세요. SAVE 한 번에 읽으면 SAVE SAVE 구하다 또는 저축하다 라는 뜻이에요. F는 F I는 E T는 T 소리가 나요. P와 T는 같이 소리 나서 FIT 뒤에 T 소리를 살짝 한 번 더 내주세요. FIT 한 번에 읽으면 FIT FIT 들어 맞다 라는 뜻이에요.